세월도 가고 우리 은하니 여긴 어디고 어딜 여기 있습니다 명장님이 재탄생 시킨 구독 예술이죠 이런 게 인연이지 이런 게 운명이고 너 어떡하다 배워 뺏긴 거야? 엄마는 몰라도 돼 아이 괜찮으니까 말해봐 안 그러면 지 엄마 또 금방 아빠 우리 은하 은혁이 어릴 때 자주 갔던데? 왜? 계속 안 받아? 잘 됐네 그동안 마음 고생 많았지? 그래서 무슨 오디션 본다고? 영화? 응 청필름에서 하는 거 어 뭐? 어디서 하는 거? 청필름